자 지금부터 갑니다 여러분 불 좀 꺼주시오 에헤 조심하세요 자 기슬무셔 자 지금도 이분도 들어갑니다 자 조심하시오 바람도 없다 할 때마다 박수 한 번 더 보내주시면 박수 함성 다시 한번 박수 함성 잘 보세요 입에서 불었다 살았다 살았다 다시 한번 지켜봐 헝당이던 Jew 예헤 다시 한번 위로 들어갑니다 네 박수 박수 지금부터 붙이면서 불이 나갑니다 잘 보세요 자 붙여갑니다 불이 나갑니다 나갑니다 박수 함성 이게 바로 기슬무셔 됐다 오늘 바로 47년생, 70입니다. 70년생 엄청나 보셔. 바닷가에서 절대 안합니다. 하나 더 생각하면요. 끝먹어요. 다시 한번.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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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박수 한번 해보세요 박수 박수 함성 덕후의 함성 이 가운데는 무슨 소리 하지를 해 자 나갑니다 예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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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크게 나갑니다 크게 나갑니다 글쓰기 한 번으러 뭐 신쓰你的 글쓰기 과는 얘기한다 자 이번에는 혈 opening 원하는 노래 액글부담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이 분으로 들어갑니다. 자, 생각 컸시오. 자, 잠깐만요. 잘 보세요. 이게 기술 부서들이랍니다. 자, 다른 분이 훔치면서 분이 나갑니다. 자, 자, 분이 안 돼. 분이 나가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압도 못합니다. 자, 단. 자, 훈련을 했으니 보셔. 이야, 발음이 많이 풉니다. 분이 크니까 조심하십시오. 잠깐만, 잠깐만. 세상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뭐 티받아주는 사람도 잊지마. 사람도 아니었나. 누가 좀 이렇게 열심히 하라고 기름값 하라고 그리고 또 목욕비 하라고 좀 석유와 석유 먹으면서 마시면서 누가 혹시 잘하라고 좀 더 잘하라고 누가 좀 이렇게 티받아줄 사람 없어? 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이가 진심이요. 진심. 아유, 정말 미안해요. 우리나라의 최고 연장자. 아이고, 감사해요. 고마워요. 땡큐. 아유, 정말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감사합니다. 아이고, 야, 우리 그냥. 우리 큰어머니. 거세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진짜요. 소익기도 힘들고 덕치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불쇼 와지가지 끝까지! 예, 제가 살아생 seated까지는 무조건 불쇼 안답디다! 좀 불쇼하고. 여러분 다양한 박수 한번 주시오 이쪽에 부쇼! 저쪽이 뭐하냐? 푸~~~ 이 쪽도 좀, 뭔가에 좀 꺼내라. 엿 담 먹으면 좀 TV도 주쇼! 진짜 솔직히 얘기했어. 열심히 하자. 강화도에서 처음 구경하는거에요. 처음 구경하자녀. 야 한번 두고 또 왔어? 그래도 두개밖에 안나오죠. 다른 데는 지금 한 20개 30개씩 나오는데 그정도는 안만하네. 그래도 적어도 한 7장은 나와야지. 한가지 기름값도 하고 하지. 오늘 다들 덕혀지. 아이고야! 고마워요 고마워요. 짱개비 여긴 인천이 아니여. 여기 인천이 아니고 뭐여 저기 강화도요. 강화도. 여기도 인천이요? 여기도 인천에 속하는거여? 아이고아! 아이고 고마워요. 아이고 어르신 같은 연배 아니여? 아니 나 훨씬 많아 비교해보네. 80 되셨어 요새? 아이고 그러신거 같으네 보니까. 70여요. 그래도 한참 형님이시네. 아이고 앉으셔. 자 그럼. 더 나갑니다. 계속 더 나갑니다. 자! 렛츠 한번 갑니다. 불 한번 꺼주시구요. 다시 한번 더 나갑니다. 자 불쇼. 개인 불쇼. 화려한 불쇼를 보내셨나. 자 기술불쇼의 달인입니다. 자 만돌이 품마님입니다. 올해 장장 40년을 지금 하고 계셔요. 40년. 우리나라의 산지기 전설. 놀이면 놀이요 풀쇼물 풀쇼. 총풀쇼물 총풀쇼. 이거 끝나고 나서 와갓불 잘하면 또 총풀쇼. 나갑니다. 자 갑시다! 음악에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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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절대 따라하면 안되고. 아자 불러보니까 불러보니까. 다시한번 빵1번 박수 박수! 차라리 머리끄랜기 다 끝일러용 박수 이야 여기는 바로 강화, 강화의 포항입니다. 자 전갈축제입니다. 식구의 맛을 자랑한 전갈. 자 전갈 수사지장에서 바로 여러분 편집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이그룹 부마님의 볼쇼 보여 댄스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하는 소원을 위해서 분야 되시고 건강하시오. 아이고, 자 잠시만요. 2, 3, 5, 6, 7, 8, 9, 11, 11, 12, 11, 12, 13, 14, 15, 16, 17, 17, 18, 19, 19, 19, 19, 20, 19, 19, 19, 19, 20, 20, 20. 아이고, 잘 안돼요. 아이웨어 조심이요 조심이요. 아 큰일났네. 바다니 이렇게 지랄하고 굴지만 하면 이렇게 불어 고지랄ni. 아아악!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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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악! 야호! 이불교수 이거 맛있어 ancestors och jag 이건 그럼 또 마셔Add 또 마셔 그른났네 이 양반은 석유 먹어야 사는 사람이네 우리나라에서 신경 sor라 yu 희로시마 원작부터 chcia 자 희로시마 원작봉다 구멍 이야하! 크게 못 구네 천장 뜯길거같애 44절 여러분의 사람은 본론을 다 맞춰서 무조건 불쇼도 하고 초 불쇼도 합니다 추우나 유나오나 극뇨올나 피가올나 박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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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기호 자리시러 행복하세요 기술이요 기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가다가 끝나네 이거 100만원 넘는게 그래도 팁 주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혹시 나 저 줄사람 없을까봐 이거 끝나고 좋아 박수 한번 보내줘 봐 인간화염방사기 인간공룡 공룡투배기 샌바닥 진지기 뜨거워 아이고 미쳐 여기까지 타는 냄새가 나네 샌바닥구이 자 이번엔 단양원 들어 단양원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동작이 무관없는 た이라기 體가 유통성 동작이 또 무너갈로 동작이 아닌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박수